왜 남의 엉덩이를 치우고 그래 이거고? 보기 탐스러워서 그랬지 왜요? 아저씨 위장려가 어제 처방해드렸잖아요 손님 왔어 손님이요? 에이! 아줌봐! 누구야? 둘파리 안녕? 뭐라든 빨리 해봐 불안하잖아 거기서 떨어지는 거 봤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야 살아있다는 거 알려만 줬었었던 거 어떡해 괜찮잖아 이 나쁜 자식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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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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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때리면 배 안 고프냐 시끄러 이왕 온 거 밥이나 먹고 가 그런데 물에 빠진 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? 거기까진 나도 잘 모르겠더군요 도와준 사람이 있었죠 도와준 사람이 있었죠 잠은 잘 주무셨어요? 자고 이러니 더 이뻐지셨어요 그럼 쉬세요 부탁하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도 선물을 주고 갔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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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보시오 로펌 조수보다는 그게 그쪽한테 훨씬 잘 어울립니다 아, 제이씨는? 제이씨는 중국으로 난민 신청을 했어 지금 중국에 있는 거야, 그럼? 제이씨 이중 신분 때문에 난민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 다행히 아는 친구가 있어서 겨우 그게 된 게 넉 달 전이었어 그 다음에 난민 자격으로 한국으로 망명하게 된 거야 내가 어제 한국에 온 건 오늘이 제이씨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이야 제이씨 씨는 운명 같은 거 안 믿는다고 했지? 제이씨 씨는? 응 지금도 그래? 아니 이제 나도 운명을 믿어 제이씨 씨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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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